자 왔습니다. 아나운서 도경환입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특산물 삼국지 진상용 문자 투표 참여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휴대전화 손에 들고 계시죠? 번호 샵 1080으로 응원하는 팀의 이름이나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선호, 나비의 호라비 팀을 응원하는 분은 1번 연정훈, 김종민의 밥도둑 팀을 응원하는 분은 2번 문세윤, 딘딘의 철새 팀을 응원하는 분은 3번입니다.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1080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중복 투표 및 다중 투표는 안 되니까 한 팀만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투표는 다음 주 일요일 9월 20일 저녁 8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응원하는 팀이 최종 우승할 경우 추첨을 통해 총 100분께 특산물을 보내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특산물 삼국지 진상용 그래서 오늘 각 지역의 특산물들이 이곳으로 진상될 예정입니다. 여기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게임을? 다는 아니고요. 여봐라. 들러와라.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인천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강화 유명하고 숭무도 유명하다니까요. 숭무? 그걸로 이제 톡박지 이런 거 담그고 싶어요. 강화도 특산물 확인해 볼까요? 레츠고. 나와주세요. 들러와라. 들렀다. 들러와라. 들렀다. 들러와라. 이성 피디님입니다. 이성 피디 왜 이렇게? 이성 피디님입니다. 이성 피디 왜 이렇게? 둥. 어휴. 둥. 어휴. 둥. 어휴. 어휴. 일러와라. 진상용. 오우. 오우. 일러와라. 오우. 오우... 천사 vaan 야! 거기서 많은 분들이! 선두가, 승수, 선두 vinden 우와 짱이다, 짱이다! 여기 창 Başms을 Sports Can State 이 인형으로van 미치 glad Em 와, 스케일 짱커, 스케일 짱커! 다른 분들은 다 떠 계시네 화물적이요! 너무 좋은데 조금만 빨리 걸어주세요! 화물적이요? 야 이거 개그 프로야 되게 엄청 힘들건데? 뭐야 이거 비단 아니야? 비단 비단! 이거 뭐야? 이거 그 돗자리 아니야? 어? 육도 아니야 육놀이? 육재형? 아닌가? 이거 어떻게 육이야? 이거 그 사양 먹을 때 펴놓은 거 아니야? 불화! 불화! 냄새를... 문! 좋은 문! 갈문! 갈문! 뭐야? 여는 문!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화물석이 어떤 특산물인지 VCR로 확인을 해볼게요! VCR? 네? 경찬만! 오우! 와우! 2천만 원씩! 강화! 웹사이 전통을 살았음 치는 곳! 이야! 멋있다! 과연 강화도의 특산물인가? 아! 아! 진짜 화물석! 안녕하세요! 2대째 강화 화물석 명명을 이어가고 있는 박윤하입니다! 장인 짓인가 보네! 화물석은 꽃 모양의 자리를 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4개절 내내 우리의 몸을 지켜줬던 우리나라의 전통 자리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임금님에게 진상되었던 강화도의 특산품입니다! 김홍도! 김홍도 선생님! 알지! 철정 선생님! 우와, 멋있다! 철정 선생님! 우와, 멋있다! 철정 선생님! 철정 선생님 나와! 아까 그럼 오프닝에 다 먹을 것만 얘기했는데 다른 데도 먹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럼 가평은 물론! 가평 빠지! 앞에는 빠지가 유명하다는데? 강화도 화물석이 유명한 이유는 강화도가 섬이기 때문에 바다의 해풍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왕골이 질기고 강합니다 틀인데 그냥? 갈대 같은 건가? 하나씩 딴 다음에 쪼개고 그다음에 건조하고 또 왕골들은 이제 굵기를 분류해주면 되겠습니다 오, 오래 걸리고 소유 많이 가네 이따완 땀이네, 그야발 이 모든 강제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 12일에서 12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는 화물석을 만들 때 60만번의 손길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0만번? 다시 이거는 땀이다 땀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와 대박이다 정성이 엄청 들어갑니다 지금은 BTS가 한류 문화를 알리고 있지만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강화 화물석이 전세계의 우리 문화를 알렸던 최고의 수제품이었습니다 아 진짜? 제가 듣던 문세윤씨가 땀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땀 많으신 문세윤씨에게는 꼭 화물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화물석이 땀치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강화 화물석 힘든 시기지만 화물석처럼 꽃게만 걸으세요 고맙게 해줄게 야 잠깐만 일어나봐라 이거 지금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 11만이 남았냐? 완전 한 땀 한 땀이야 진짜로 11만이 남았냐 11만이 남았냐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깔고 앉아있던 이 화물석의 가격은 약 300만원 정도 기형 생기는 아까 봤어요? 이게 깔아져는 우리 시장팀이 손을 발발 떨면서 이렇게 까는 것을 나는 뭐 술을 잘 떤다 그랬어 가격 듣고 와서 이제 이게 된 거야 이거를 실전한테 드린다고요? 정말요? 아까워요? 아니 나도 투피하라고 형 아까우신 거야? 아니야 저렴한 버전이지만 이 화물석을 드릴 거예요 와우 진짜 귀여워 그냥 진짜 열정적으로 얘기해도 돼?